키가 크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남성적이고 등도 좀 넓고 그런 남자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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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되게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차례인가요? 네 저 태윤씨 저요? 저요? 네 언제 오셨어요? 좀 됐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요? 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완전 이모 밖에 잃고 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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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요. 많은 이유가 필요하나? 그냥. 그래. 나 아무것도 두해봤지 말자. 나이가 중요하나? 사람이 중요하지. 사이치은 거? 사이치은 거? 어. 궁금해. 내가? 뭐했는지 궁금해. 뭐했는지 궁금해. 뭐했지? 뭐했지? 뭐할 생각은 없었어. 야라도 말하지마. 야라도 말하지마. 야라도 안하지.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만 나 엔지로 섞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나 찾았어. 응? 찾았어. 나 아까는 나 그냥 빼와. 끊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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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acing back and forth wishing you were at my door open up and you would say hey it was i'm shaking this way no time no time i'm very smart 희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아주 심지어 죽을 거야. 나한테서 죽음을 넣은 것들은 희망하고 희망하고 좀 시원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지 분만하지 그래도 나랑 같이 보내자 너무 예쁜 것 같아 맨날 거 이뻐 같아 아찔은 되고 멘티포싱은 제일 좋아 아 나이 없다 이 둘이 그냥 뭐 다 가쳤는데 여행까지 왔어 아 다행이네 아 아기 이름 지었다 왜 이렇게 웃었어? 아들이야 다들 아들 아들? 내가 미카스 생각하면 맨날 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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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의 너가 진짜... 어떤... 응? 뭔가 이랬어 내 얼굴이 똑같아 이런 사전이 뭐... 지원하고 있어 너가 전달해 응 알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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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have somebody waiting on you